아라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빠랑 아라의 제2회 먹방대결 수박으로 할거에요 짜잔 바로 해볼까요? 짠 아라 수박은 조금 더 얇게 썰었어요 오빠 수박 보여줘 이게 제 수박입니다 살짝 차이가 나는거 같긴 한데 오빠가 뭐 더 크니까 등치가 좀 차이가 나는데 바로 앞으로 가져가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? 네 기다려 기다려 반칙하지 마라 시작 뭐야 저는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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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달아. 여기도 있어. 여기도 있어. 아, 이번에도 내가 이겼네. 아라도 다 먹었어요. 아라도 다 먹었어요. 승리의 불이었어. 아라가 봐준 걸로 하자. 저번에도 아라가 봐준 거잖아. 다음에 또 만나요. 아라가 봐준 걸로 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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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